안녕하세요 또순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설 특집 음식들을 준비해 봤어요 왕만두를 넣은 떡국이랑 토란, 시금치나물, 우거지나물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레일갈비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통닭은 만두부터 엄청 커요 정말 먹어서 또 봐주세요 이제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게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음~~ 너무 맛있다 음~~ 음~~ 태양! 고춧가루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흠흠 끈적끈적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고구마 맛있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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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네요 짠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왕만두까지 들어가가지고 몇 배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